앞으로 외국어 학원은 사라지고 수능에서도 외국어 영역은 빠져야 합니다 2024년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언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한국인이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한국인이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기 위해선 11,86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 배우면 4년, 하루 2시간 배우면 16년, 하루 1시간 배우면 32년 하루 30분 배우면 64년 걸리는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초중고 12년 동안 엄청난 집중력으로 매일매일 하루 1시간 영어를 배워도 막상 외국인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어와 외국어 학습이 왜 필요 없어지는지 인공지능과 자동 번역 등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파리 브라우저를 열고 CNN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미국 사이트인 만큼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한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국어로 번역 클릭 한순간에 영어가 한국어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번역과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챗GPT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미국의 주요 경제 뉴스에 대해서 항목별로 작성해줘 그러자 챗GPT가 세 가지 주요 뉴스를 작성해줍니다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하면 바로 번역도 해줍니다 위 항목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궁금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뉴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명령만 하면 됩니다 이어서 한국어만 알면 쉽게 영어 콘텐츠 만드는 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알면 좋을 명언 5개만 알려주시고 명령을 하면 5개의 명언을 누가 말했는지까지 작성을 해줍니다 영어로 하면 영어로 바로 만들어냅니다 영어로 번역된 문장들을 메모장에 복사해줍니다 메모장에 복사한 내용을 부르라는 인공지능에 붙여주고 영어 목소리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더보기란 링크에 부르에 대한 것을 남겨놓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 출시되는 삼성, 애플, LG의 스마트폰과 가전에는 온 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AI가 들어가 있어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대방과 서로 모국어로 통화를 하면 바로바로 번역이 제공이 됩니다 이 기기가 출시되기 전에는 채 GPT를 사용하면 외국인과 동시 통역도 가능합니다 채 GPT로 동시 통역하는 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번역이 뛰어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한국어로 완벽한 느낌의 번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인공지능의 빠른 학습 능력으로 수정되고 보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외국어 학원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취미나 자신이 직접 말로 외국어를 구사하고 싶은 사람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수능에서도 외국어 영역이 빠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11,860시간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과 과학, IT, 인공지능 그리고 다양한 인문학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 말을 빌려 보자면 챗 GPT를 잘 쓰기 위해선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저 또한 챗 GPT를 1년 정도 사용해 본 결과 기존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외국어 학원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고 외국어 공부가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제 논리나 주장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2024년 영상으로 올린 이유는 10년 전 제가 꿈꿨던 세상이 2024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라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편안하게 결과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